아 예 촬영을 마치고 이제 다음으로 이동하면서 어 브이로그를 찍어 했습니다 아 미지의 세계를 바라지 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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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칭 어 중곰 다리가 있는 중곰달이 건너야 좀 재밌죠 어 여기는 중곰달이가 없어졌네 이쪽으로 가면 이게 빠지겠는디 저쪽에 흘렸나보네 이건 아 옛날에 구 진곰달이 없어졌네 관리가 안되나봐 진곰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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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곰memorar 진곰입어벌 진곰달이 진곰달플ью 진곰달 오오오오오 아 이제 목도 실 겸 다음 강의를 준비할 겸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사색을 하면서 다음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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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와 그 식시 나왔어 여기서 찍으면 괜찮겠다 차량하는 모습을 이번에 찍어야겠다 여기 강당이네 무대 강당이죠 일단 여기서 찌꺼풀이에요 이제 바테도 충전하면서 찍어보세요 여기다가 어떻게 우리 꼬니 짱홍 블로그 채널에 올릴 꼬니 여기야 시비를 안걸어 차량으로서 꼭 시비를 걸더라고 아쉽네 여기 바파를 보면서 촬영할거야 아쉽네 어 아 또카도의 두꺼풀 아 아 아 음 아 강의가 3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제가 강의를 영상 30개를 한 강의를 해가지고 강의가 30개를 못 넘은 강의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넘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강의가 활동이 걸렸을 때 뽑아버려야지 나중에 강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나도 몰라 그냥 발똥이 걸릴 때 해버려야 돼 그때 안오면 그런 강의를 안 나와 지금 발똥 걸렸을 때 어때요? 처음에 역사에는 강의를 하고 있어야 돼 약간 이렇게 잡아야 돼 안오면 안ля진다 얘는 이렇게 높은 놈이 나 못했까? ن meine, 범인 좀 안된다 야 이렇게 보면 그 때문에 더는lers 안 넘어갈 거야 봄을 봤다고? 이곳은 이곳에서 바람이 불어지면 바람이 불어지면 바람이 불어지면 ayer에는 바람이 불어지면 바람이 불어지면 좋습니다. 아이고, 수달에 따라 동일해야겠다. 또 수달이. 수달이 이뻐요. 이뻐요. 잠깐만, 걸어봤다가 가려봐. 요, 요래. 어, 갑돌. 요래, 요래. 오케이. 대박이. 호텔을 마시면서 목을 좀, 계속 강이 떨리죠. 우리 휴기 시작이야. 이게 빌리니까 잘 빌릴거에요. 그러면, 방금 조선이랑, 그렇습니다. 그럼, 또, 감사합니다.